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지 김희 김성구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좀 어떠세요 뭐 가정도 괜찮으시고 여러분들의 경제도 어떠신지요 제가 오늘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은퇴하셨을 때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퇴하는데 많은 자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 은퇴 자산에 달러를 담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달러를 한번 담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달러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달러 자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은퇴 자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뭘까요 바로 연금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연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연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금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노후소득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노후소득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3억 정도의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13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퇴 후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내가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받던 연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금액이 감액이 되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겠죠 더군다나 내 연금에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자산이 줄어든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내 자신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소득 단절 걱정 없이 평생 수령을 한 연금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10년만 수령하고 연금액이 끝났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평생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유학비까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아프거나 혹시 자녀가 유학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연금을 받는데 그것으로 유용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바로 이 자금의 유연성입니다 자금의 유연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쌓아놨던 그 연금 자산을 좀 중도 인출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의 유연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내용이 만약 연금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연금을 준비를 하기 위해 이런 다섯 가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저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축은요 그냥 돈을 모으다 그냥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뭘까요 투자는요 내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불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축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금리를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돈만 10년 후에 내 돈만 똑같이 간다고 하면 저축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붙죠 그런데 지금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1% 저축 금리가 1% 2%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써 저축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2%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해서 10년 후에 여러분이 그 돈은 실질 금리는 과연 상승하고 있을까요 노후 자금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저축을 하셔서는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들 겁니다 바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돈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바로 투자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무위험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은행에다 이런 저축을 하는 거는 바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 무위험 자산을 저축이라고 하고요 이 투자는 바로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큰 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려면 여러분들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한 곳에 몰빵을 하시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계란은 한 곳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경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릇 안에 여러 계란이 들어 있어요 이 계란이 많이 아파합니다 너무 좁다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을 한 곳에 모을 겁니까 주식에 몰빵하세요 부동산에 몰빵하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하거나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 곳에 담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통화 있죠 통화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화도 있고요 달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화와 달러도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행에 저축하시고요 주식하시고 부동산 하시고 전부 원화로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개 보면 한 10년 정도의 주기로 세계적인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도 IMF가 나왔고요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서브펄이 모기지로 옴으로써 우리나라에 아주 큰 파동이 일어났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엄청난 하락장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달러 대 원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런 거를 보신다고 하면 이 달러하고 원화를 적절하게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달러를 30에서 한 40% 원화를 70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위험의 변동성을 굉장히 추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근거로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그래프고요 이 빨간 그래프는 코스피의 주가 지수입니다 잘 보시면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요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반비례가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원화와 달러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은 담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화로는 여러분들은 준비할 거로 가정을 하고요 제가 잘 안 하시는 달러 연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달러 연금은요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시는 그 기간에는요 예를 들어서 납입이 완료돼서 연금이 개시가 되면 그때서부터 평생 확정 지급을 합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약속했었던 지급률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투자 손실이 아무리 낫다고 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금리가요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그렇게 떨어졌던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 올라갔죠 또 올해도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금리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금리에 관계가 없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처음에 약속했던 그 지급률에 따른 연금액은 계속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정립금이 다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줄 연금액이 없을 거죠 하지만 이 연금은 정립금액이 다 고갈되더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그 연금액은 평생토록 지급을 하는 독특한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금에 대한 가입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가입 나이는요 35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인출 즉 연금 개시 나이는요 45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납입 기간은요 5년, 7년, 10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월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시납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되시거나 내가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일시납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시중에 나은 있는 어떤 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가입 나이별로 10년 납은 300불, 5년 납은 500불로 이렇게 최소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납입 기간에 따른 금액은 결정하시면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펀드가 중요한데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이라고 하면 대개 보면 채권은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럼 채권은 별 은행이랑 별 다른 거 없어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아니에요 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 애플, 코카콜라 뭐 이런 아주 유명하고 탄탄한 회사에 우량 채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대개 5% 이상이 나는 아주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걱정을 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대체 지급률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야 궁금하시죠 여기를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급률이 여러분이 가입을 하실 때는요 딱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세분이 납입이 끝난다고 하면 그때 내가 끝나자마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하면 10년 납 가정을 했을 때요 35세분이 10년 납을 하면 45세시죠 그러면 45세에 납입한 원금의 2.26%를 곱해서 평생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5년을 거치를 하면 여기에 4.5%의 복리를 굴려서 2.8이 10년 거치하면 3.5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55세분이 가입을 하시면 처음에는 4.53이었다가 10년 거치를 하면 7.03%의 지급률이 확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률만 설명을 해드렸더니 지급률은 알겠는데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그거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5세 남성 기준으로요 45세 남성인데 10년 납이고요 월 보험료를 1,000달러라고 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는 12만 불이 되겠습니다 12만 불이 됐는데요 10년 납입을 하게 되면 55세가 되시죠 그러면 이분이 55세 때 즉시 연금을 만약에 개시했다고 하면 4,077달러를 평생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분이 45년을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총 수령 금액이 18만 3,000불을 받게 되세요 그러면 12만 불이죠 납입 금액은 18만 3,000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되시죠 그런데 이분이 원금 회수 시점이 84.4세면 원금을 다 회수를 하시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나는 55세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수입을 하니까 조금 더 내가 거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10년을 거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65세 시점에 만약에 연금을 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거치 후 인출 금액은 6,322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분이 100세까지 하면 35년을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받은 금액은 22만 1,000달러를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12만 불을 원금이니까 10만 불을 더 받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만 1,000달러를 84세 원금을 수령하게 되니까 결국은 55세에 즉시 연금을 받나 10년 거치해서 받나 84세 연금 수령하는 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84세 이후에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치를 했던 분이 얼마큼이 더 많이 받는 거를 원화로 제가 환산을 해드리면 보시면 84세 이후에 받는 금액이 즉시 55세에 즉시 인출하시는 분들은 15.6년을 더 받게 되시는데 6만 3,465불 하나로 따졌을 때 6,900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10년을 거치하신 분은 무려 1억 1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거치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여러분들한테는 큰 금액의 연금으로 되돌아가는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보험은 펀드 운영 성과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확정 노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가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조금 아까 예시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거치시 연봉리 4.5%로 확정으로 불이해서 훨씬 더 많은 지급률로 되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치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지금 100세 시대, 120세대에 이렇게 거치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에 이용을 하신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노후소득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달러로 일단 지급을 받으셨다가 만약에 원화가 좋다고 하면 원화로 수용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달러로 갖고 있으시다가 원화가 좋으면 그때 환전해 쓰시도 되고요 만약에 원화가 안 좋으면 그냥 달러로 갖고 계셨다가 해외로 나가실 때 쓰시든가 또 해외에서 그냥 인출해서 쓰실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꼭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신 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 비과세로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달러 연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드리면서 꼭 원화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달러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조금 더 좋은 혜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